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바로 왔습니다. 오픈돼서 원자리 떡을 만들고 계시네요. 오늘 선물방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. 신물방을 만들고 있는 명장지. 역시 명장지 방식입니다. 다 보이게 다 본네요. 유비농 밀, 천안 발효로 구집하는 명장지방은 비가하고 단답하게 수익을 합니다. 빵이 너무 좋아요. 이걸 잘 만든 치킨이에요. 언니가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어서 받아들였습니다.